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0호 태풍 산산, 11호 태풍 야기, 12호 태풍 리피에 대한 이동 경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예측에 따르면 10호 태풍 산산은 일본 가구시마 남서쪽 해상에서 중심 기압은 약 970헥토파스칼의 매우 강한 강도의 태풍으로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하며 북상하고 있으며 태풍 산산은 북북서 방향으로 이동하며 일본 규슈를 향하며 부산과 남해안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슈를 지날 때의 강풍 반경은 약 320km에 달하며 이로 인해 남해안 지역에는 강풍과 폭우가 예상됩니다. 태풍 산산은 규슈 상륙 후 일본 열도를 따라 북동 지나는데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일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그에 따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와 동해안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의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해상에서는 파고가 최대 7.2m에 이를 수 있으며 해상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은 태풍의 강풍 영역에 포함되므로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열도를 따라 북동 지나는 태풍 산산은 점차 약화되지만 여전히 강한 폭우와 바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내륙 지역에서는 산사태와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 산산은 일본 북동부 지역으로 이동하며 점차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태풍의 세력은 크게 약해지지만 여전히 일정한 강수량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기상청의 10호 태풍 산산에 대한 이동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예측에 따르면 제10호 태풍 산산의 이동 경로는 매우 강한 강도의 중심기야, 약 970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일본 남서부 해상에 북상하여 일본 규슈 남부지역을 관통한 후에 일본 열도를 따라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중심 부근에서는 초속 40m 이상의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예상됩니다. 태풍 산산은 일본을 향해 이동하면서 한국 남부지역, 특히 부산과 남해안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태풍의 강풍 반경은 약 320km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부산과 남해안 지역에서는 강풍과 폭우가 동반될 것입니다. 특히 남해와 동해안에서는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해상에서는 최대 파고가 7m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상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태풍 산산은 규슈 상륙 후 일본 열도를 따라 북동진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산사태, 홍수, 그리고 해일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슈 지역은 물론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에 있는 일본 내륙지역에서도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일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호 태풍 야기 소식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9월 3일 오후 1시경에 대만동부 해상에서 1003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저기압은 북동진하면서 9월 4일 수요일 오후 4시경에는 996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강력해졌으며 일본 오키나와 주변까지 도달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9월 5일부터 이 저기압이 다시 서편향하여서 우키나와 그리고 한국과 중국 방향으로 진행하여 이동하는 모습이며 9월 6일이 되자 다시 동편향하여 일본 규슈와 시코쿠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고 9월 7일이 되자 다시 서편향하여서 987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세력이 되어서 중국 중부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으로 방향을 다시 한국 남해안으로 바꾸어서 북상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깊게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유럽중기예보센터에 따르면 9월 5일경에 오가사와 라제도 동쪽 먼 해상에서 12호 태풍 리피가 발생하여 서편향하여 북서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9월 7일 수요일까지 12호 태풍 리피는 먼 해상에서 움직이다가 태평양 방향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이므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9월 25일 날